1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자리의 숫자 8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자!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냈어요? 1의 자리의 숫자가 있고 카드들이라고 했지? 카드 그려봐 짱짱? 짱짱 1의 자리의 숫자가 얼마? 8 8이라고 했죠? 어? 10의 자리의 숫자 나 알아 몰라? 몰라요 모르지? 모르니까 모르죠 X X! 아 10의 자리의 숫자가 X구나 됐어요? 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?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래 그럼 뭐가 돼? 바꾼 수는? 8 바꾼 수는 8 그 다음에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? 네 바꾼 수는 이거 뭐라고 읽어? 이건 뭐라고 읽어? 처음 수는 뭐라고 읽어? 10X 10X 플러스 8이지? 상훈아 기억나? 하나 10의 자리의 숫자 1의 자리의 숫자 10 곱하기 X 1 곱하기 8 8조는 이상입니다 맞어? 안 맞어? 맞어? 얘는 어떻게 읽어? 순간 상훈이 이거 어떻게 읽어? 10 곱하기 8 그럼 얼마? 네 얼마? 80 80 80 더하기 1 그렇지 머릿속에 계산하고 입에서 대답하면 돼 알겠어요 아주 좋다 바꾼 수는 이라고 했지? 네 바꾼 수는 식쇄요 봐 바꾼 수는 즉 80 플러스 X는 처음 수 처음 수가 뭐야? 10X 플러스 8이죠? 처음 수 10x 플러스 8에 몇 배? 3배. 보다 어떻게? 이만큼? 자 상훈아 이해 가냐? 네. 됐어요? 자 전개해서 정리해보자. 80 플러스 얼마? x는 정리하니까 30x 플러스 24 마이너스 2가 되요. 맞아요? 네. 자 x 이쪽으로 넘어갈게요. 아니다. 다 넘어가자. 문자가 있는건 좌변. 문자가 없는건 우려. 됐어요? 자 문자가 있는건 좌변이니까 좌변에 뭐 있어요 일단? x있지? 30x 넘어가면 얼마? 마이너스 30x지? 24 있죠? 2 빼줘야 되죠? 얼마? 22지? 아 22. 그치? 거기서 80 어떻게 해줘야 돼? 이왕 시키면 빼줘야 되겠지. 맞나요? 네. 계산해주니까 얼마? 마이너스 20, 9x 부호까지. 네. 얘 가죠? 얘 계산하니까 얼마? 마이너스 58. 마이너스 58이죠. x는 마이너스 29로 나눠주니까 얼마? 2. 2. 넌 다 찾아놓고선. 너 이거지? 네. 야 x가 2면은 처음 쓰고 하라고 그랬잖아. 처음 쓰고 이 자식아. 28. 답다고 해놓고선 뭐하는거야 이놈아? 답 얼마? 답 얼마? 28. 28. 크게 얘기해. 야 너 이거 시험 문제였으면 상황이 더 틀린거야. 네. 네 ㅎㅎ 그렇죠